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지난달 22일 구비에서 유기됐던 한모군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23일 밤 10시께부터 4차례나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애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? 주문을 외워봐 항상 머릿속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빠 아빠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?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좋겠는데 남들에겐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겐 자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야 얘네 아빠 목소리랑 좀 비슷한 거 같지 않냐?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미쳤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가 왜 그래? 이게 인간의 할 짓이야? 우리 아빠 아니라고! 아빠 맞지? 또는 내 일일이 나의 할 짓이야? 뭐 그걸 어떤 일일이 fark해주세요? 너는 맨날에 만나는 게 아니요? 네? 아빠가 they had to do good